머리 붕붕 떴다고요? 안녕하세요 네 단장님이 오셔가지고 아 예 네 들어가세요 소환사이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소환사이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미니언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 미니언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 미니언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 미니언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 어이 자식아 어 이머리도 나쁘지 않은데? 뭐라고? 나 이머리도 나쁘지 않은데? 어이 혹시 뭐 5대5야? 아니 미니언들이 생성되었습니다 약간 여기 이런식으로 주면은 보고싶지 여기 요런식으로 갈아가지고 요런식으로 만들면은 야 레이더 이거 체크해줘야돼 와드 할 때 와드 해줘야돼 오케이 얘 뭐지? 솔레드도 아니고 카미디 어떤 말 해도 잘 어울려 그건 나를 위한 멘트인데 너는 심스 아니야 말이그런 아잇 그만해 어억 진짜 왜왜왜 또 야 얘 어디갔어 게임플레이 코 자 여러분 이득 극한의 이득을 보는 법 밀어 얘네 나 못때려 이거 너넨 제일 열심히 때려야지 아 루시안 답답하네 야 어디갓디야 야 갱플랭크 안보여 게임상에서 자작인가? 야 빼 야 물 야 물 뭘 물은 표핑이야 빼야지 저걸 아기가 1대1 이미 개발냈는데 아니 페이커씨가 알림 그건 홍대뼈거리는 알림고 저는 이게 정확한 판단에 의거하여 정확한 근거에 의거하여 판단을 내린거죠 야 이거 다시하기 각인데 왜 아 내 키스가 오르더이 아 왔다 갱플랭크 왜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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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를 그런 홍대뼈거리는 비교하지 말아주실래 출신 정식 용비 이 음 난 난 난 난 난 나바나나나봐 Napoleon قط 너 아무리 빵야 아니 원딜을 때려야지 Lang Beyond 이 사람은 원딜 아닌가 봐 여왕이 원 Vlog만 때리면 좀 이기는데 싸워라 아니, 나 죽는다 왜 안 써? 뭐야? 와, 이거 내가 못했으면 죽었잖아 얘는 네가 잘한다는 과정 하이한 거 아니야? 아 짜증나 힐을 왜 안 쓰지? 아니, 기왕 쓸 거면 뚜들겨 맞기 전에 쓰는 게 낫잖아 이건 맞지 다이아야? 마스터예요 다이아는 저기 SKT D1 홈탈하여 다이아야! 아니, 아니 그렇다는 거지 SKT D1 홈탈하여 아니, 왜 그래 다이아가 아니라 이게 게임을 안에서 게임을 안에서 게임을 안에서 된 다이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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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있으면 마스터야 D1 홈탈하여 맘을 열어라 다이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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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탑 우프리인데 이거 왜 자꾸 바텀 가는 거야? 아, 드라우미 저게 단단히 버티고 있는데 어떻게 하냐고 어떻게 하냐고 다이아야 빠샤 드라우미 단단히 버티지만 나이제완 잠깐만 잠깐만 뭐해 어우 죽을 거야 아니, 이거 루시안이 잘못했어 진짜 미치겠네 이거 아, 나 이거 먹었어야 되는데 아, 그냥 탱크 내가 넣을 거야 내가 데드였으면 더 카멜 잡았다 왜 죽었어, 쟨 또? 왜 죽었어, 쟨 또? 짜증나 진짜로 짜증나 아, 쓸모없는 바텀캥만 가니까 게임이 안 굴러고 왕 밀 오, 깜짝이야 왕 밀이다 얘 궁 있냐, 설마? 야 브라우 아, 이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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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서 아니, 이거 이기지 으으으으으... 아무래도 그래도 실버랑 비교하지 말아 주세요 의지 아무리 봐도 그렇지 그래도 의지 프로게이머에요 나랑 실버랑 비교하는... 너무해 이게 뭐야 이거 갖고 무시하는거느냐고? 저는.. 근데 실버 브론즈는 좀 그래요 이게 저는 게임 시작할 때 골드로 시작해가지고 실버 땅을 밟아본 적이 인생 살면서 다 한 번도 없거든요? 난 솔직히 실버.. 실버로 살았어 난 그래서 이해가 안 가 어떻게 해야 실버를 가는 거야? 우리 레드에 카밀 있어요? 우리 레드에 카밀 있어요? 생각해 우리 카밀인데 이거? 죽었는데 이거? 뭐해? 아니야 일단 살긴 살았어 살긴 살았어.. 이게 어떻게 있어? 그렇지 거지 아 이건 뭔 일이래? 왜이래? 아.. 알기니까 몸이 엄청 아파가지고 못 피해 몸이 문제가 아래와 이게 무빙이 문제인거 봐 한국으로 해도 몰수 정도는 라인전 이기던데 야.. 다이아 야.. 설마 너 대포.. 큐쓸라고 하면 끝나는 거야 야 이퀄! 잡았잖아 뭘 아니 좀 천천히 써야지 분노 관리 내가 생명이야 분노래 열관리 플레는 플레는 한 손과 두 손가락이 민 한 손과 다른 손은 필요 없어 한 손과 두 손가락 아니냐 한 손과 한 손가락 흥미 그냥 이동만 막 이렇게만 이렇게 눌러도 이겨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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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롤이란 게임을 저번 시즌에 시작하셨으면 더 높으시네 저는 롤이란 게임을 접하고 6개월 후에 아니지 한 8개월 후에 1등을 찍었는데 그러면은 저번 시즌에 시작하셨으면 좀 아쉬우시네 자 경고! 안 맞는 거였잖아 뭐해! 얘 뭐해! 아! 미쳐버린다! 아! 뭐해! 아! 이걸 어떻게 지냐! 머리 영원히! 잡아요! 잡으면 되잖아! 아니 뭐해! 아! 아! 그리고 또 지면 어떡해! 아! 야 진짜 렉사이 너무 심했어 백인 건은 아! 어! 뭐아! 진짜 돌아버리겠다 야 이게 뭐야 게임이야? 난 짜증나 아 그냥 얘 이거 타 부시자 되지도 않는 리드만 하고 있어 얘는 뭐해 이거 클래시로 뭐하면 되냐 그게 아 아 아 하지마 하지마 bg 이러고 있네 야 이건 뭐야 도와줘 봐 친구야 야 도와줘 사람 없는데 왜 나와 왜 아유 답답해 아유 뭐해 와 자 가자 이제 와서 저거 어떻게 잡아 템 다 떴는데 가자 잡을 수 있잖아 저거 템이 뭘 다 떠 요주 하나밖에 없구만 야 야 이 콜 잡자 이거 너 어차피 죽었어 이거 잡아야 돼 나 쏠 때 와 아아아 뭐해 울티에 뭐해 진짜 미쳐버리겠다 아아아 진짜 미쳐버리겠다 자 쟤는 문 핀말 하루종일 찍어 아 똑같아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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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번 플레이가 기대되는 친구라고 자 어떤 플레이 쿨톡 맞아주고 자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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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못하겠어 게임 에이 남겜에 조합 맞춰서 럼블까지 해줬는데 AD 챔피언이 라인전을 주면 어떡해 이게 뭐야 이거? 각이 나오냐 저게? 다음 게임은 다음 게임은 졌어 졌어 노게임이야 내가 제일 먼저 칠거야 지금 와 젤가 1등이냐? 자 이거 나머지 2표 확정 나왔죠 루시안제드 나머지 2표 자 2표 행사해주세요 자 2표 행사해주세요 엑사이 형 화가 잔뜩 났네 뭐야 4코리아 캔틱 위니야? 이 아우 오케 야 우리 위로 가 되냐? 야 이퀄! 쟤드! 쟤드! 없어 아아 못 잡는다 혹시? 설마 야 바이올인데? 야 야 아아 저 친구 하는 말이 좀 매소운데? 몰라 나는 아니야 강조주의니까 말을 항상 해야 돼 죽어 동문 이하야 나 나 나 나 음흥음흥음흥 음흥음흥음흥 햇배야 너 너 나 보타 방 오우 이게 우물 잠수야? 3종 세트를 갖춰버렸네 와 왜 저런거 왜? 정지를 안해 아이고 왜 내가 리포트한거는 정지당했다고 안오지 나도 안와 아 얜 또 왜 요게 있어 아 얜 또 지금 템 사고를 오래 잊고 아 얜 또 지금 템 사고를 오래 잊고 심술이 잔뜩 났네 저건 안돼 포기할 수 참을 수 없다 정글 리포트 쪽 여기서 잘 끝나면 뭐라고 한마디 하면은 바로 한국인이야 나 바로 갔어 뭐라고 한마디 하면 바로 한국인이야 구인 리포트 하면은 정지 먹지 않냐 먹어야지 자 한국인 정첩 자 한국인 저거 뭐죠 한국인 정첩 아니야 저거 중국어야 아니 중국어를 갑자기 이렇게 쓸 이유가 없잖아 그런가? 아닌데 이게 무슨 말인지 어떻게 알아 아 애매한데 저게 저건 일단 욕이야 내가 봤을 때 저거? 아유 저거 심각한 욕이지 아유 저거 아유 저거 아유 저거 진짜 아유 저거 아니 저거 제거 이즈 엑재기가 파괴됐어요! 지금 난리 났습니다! 슈퍼미디언이 올라옵니다! 엑재기가 파괴됐어요! 지금 난리 났습니다! 엑재기가 파괴됐어요! 슈퍼미디언이 몰려옵니다! 이거 반대로 간다 파괴됨 찬성 이거 20분 넘어서 찬성하면 내 표 돼? 아 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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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면 정지 때리겠지? 야 이거는 정지 안하면 진짜 아우 이게 채팅 문화야? 이게 채팅 문화야? 이게 채팅 문화구나 어떻게 해야 정지로 먹는지 모르겠어 그러면 이게 정지가 안되면 그냥 가소롭다 가소로워 가소롭다 레전드 가소롭다야 뭔 가소롭다 가소롭다란 표현 나 너무 오랜만에 듣네 아 나 요새 그런 표현 너무 맘에 들어 가소롭다는 표현 나도 약간 좀 신선해 가소로운 자식 그냥 코웃음 밖에 안나와 가소로운 자식 가소로운 자식아 가소로운 자식아 가소로운 한 번 더! 간다! 야 내가 깼어 내가 깼어 내가 깼어 뭔 소리야 내가 10원 들어왔는데 10원 다시 들어왔어 자 경고 자 경고 빨리 빨리 뿌려 그러면 다른 쪽에서 이제 다야죠 한 번 야 깼어 깨지마 아 나 2개 샀는데 야 저거 리폼 먹으면 또 다른 아이디로 할 거 아니야 정지 당해도 그렇지 자 일단 하고 갈까 안 들어 해외 IP를 차단을 해야 돼 짜잔 IP 꼭 회신 부탁드립니다 이 정도가 확인해 주실 안 당한다면 정의는 없습니다 이게 정지가 안 당한다면 두번